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저런 기사를 읽다가 오징어 게임에 관한 기사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그 전에 제가 봤던 다른 기사들에 비해서 이게 어떻게 좀 달랐냐면 그 전에는 대부분이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음악이 어떻고 연기가 어떻고 심지어 거기에 나오는 영어 대사들이 어떻고 뭐 이런 거에 관한 내용들이었던 반면 이번 거는 조금 더 종합적인 그 내용을 좀 더 분석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사였어요 그 의미가 뭔지 거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모든 거를 이렇게 분석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그냥 어쨌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서 좀 더 관심 깊게 읽게 된 것 같아요 그 기사 내용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그 전체 내용을 제가 다 공유하려는 건 물론 아니고요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 누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누가 한 말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으로 넣어두잖아요 그게 꽤 많았어요 뭐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 뭐 어느 대학생 뭐 어느 주부가 한 말 어느 뭐 어느 그 저널리스트가 한 말 뭐 이렇게 해서 인용된 말들이 있었는데 그 말들만 한번 이렇게 몇 가지만 다도 아니고 몇 가지만 이렇게 제가 모아봤어요 스크랩을 해서 그것만 이렇게 쭉쭉 보여드리고 그 해석된 거를 해석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그 말들 속에서 우리가 배울만한 표현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맥락으로 이런 톤으로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누군가와 얘기를 할 일이 있을 때 뭐 그쵸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에 한번 이렇게 짧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짧을지 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오케이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4학년 학생인 박양이 한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스크랩 게임은 스펠 바인딩 하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어떤 마법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매혹적이다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노골적이고 직설적이어서 그러니까 그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이제 빠져들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Although I'm young 내가 비록 어리이지만 I can easily relate to 내가 쉽게 공감할 수 있다 그 얘기죠 The hard reality of a very competitive society 아주 심한 경쟁이 아주 심한 사회 속에서의 그런 힘든 현실에 쉽게 공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next 그 다음은요 서울에 계시는 주부 김씨가 한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I do feel the pain of what our society is going through The show deals with so many pressing issues Income inequality, youth unemployment, a rapidly aging society There are things my entire family can relate to and talk about I do feel the pain of what our society is going through The show deals with so many pressing issues Income inequality, youth unemployment, a rapidly aging society There are things my entire family can relate to and talk about I do feel the pain of something 결국 이것도 뭔가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고통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제가 해석을 해놨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잘 알려면 당연히 그 고통을 느끼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고통을 본인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잘 안다 I do feel the pain of what our society is going through 우리 사회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그 고통, 겪고 있는 것들의 그 고통을 나도 잘 안다 The show deals with so many pressing issues The show deals with 여기서 the show는 그 드라마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The show deals with 어떤 내용을 다룬다 이런 얘기할 때 deal with The show deals with so many pressing issues Pressing issues라고 하면 해결이 긴박한 빨리 해결을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The show deals with so many pressing issues Income inequality, 빈부격차요 Income inequality, youth unemployment, 청년 실업을 얘기를 하는 거고 A rapidly aging society,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는 사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There are things my entire family can relate to and talk about They are things my entire family can relate to 그것들은 우리 온 가족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고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I do feel the pain of what our society is going through The show deals with so many pressing issues Income inequality, youth unemployment, a rapidly aging society There are things my entire family can relate to and talk about Okay, moving on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Squid Game is easy to accept Because it deals with such familiar stories of debt-ridden people you come across in real life Squid Game is easy to accept 받아들이기가 쉽대요 이번에는 그렇게 그냥 표현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의역하면 그게 거기에 공감하기가 쉽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거를 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유심히 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Because it deals with 어떤 내용을 다룬다 또 나왔죠 Because it deals with such familiar stories of debt-ridden people you come across in real life 빛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아주 익숙한 스토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You come across in real life 우리 일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실제로 마주치는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익숙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Squid Game에 우리가 공감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Okay, that wasn't so hard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네요 Okay, 그 다음은 독일에 계시는 어느 한국 문화 해설사 구씨가 한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그 드라마의 등장인물도 그 드라마의 등장인물도 들을 보면 who are participating in this game 이 게임에 참여를 하는 그 인물들을 보면 they represent that demographic of the koreans 딱 그 부류의 한국 사람들을 나타낸다 어떤 한국 사람들이요 who are in the worst possible situation 가장 최악의 있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because of their personal debt 자신의 개인 빛 때문에 정말 최악의 그런 상황에 몰린 그런 부류의 한국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when you look at the characters on the show who are participating in this game they represent that demographic of the koreans who are in the worst possible situation because of their personal debt ok 여기서는 제가 딱히 하이라이트를 할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demographic 이라는 이 단어의 활용 뭐 요정도요 그리고 in the worst possible situation 여기서 possible가 강조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수식으로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상황 중에서 가장 최악인 뭐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아까 그 증권 분석과 정시로 돌아가세요 이런 얘기도 또 했대요 the story stems from a deeply rooted perception of how society looks at failure especially individual financial failure the story stems from stems from 그 stem이라는 것은 그 식물의 줄기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동사로 이렇게 씀으로써 어디에서 이렇게 비롯된다 어디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 이런 식의 의미로 쓸 수가 있는데 the story stems from a deeply rooted perception deeply rooted 다시 식물을 형상화한 표현이죠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렇죠 deeply rooted perception 뿌리 깊게 그러니까 그게 오래돼서 오랫동안 그게 지속이 되어와서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런 어떤 인식에 대한 얘기죠 how society looks at failure 사회가 실패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지 네 그래서 사회가 실패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식하는 방식이 아주 오랫동안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 특히나 그 중에서도 individual financial failure 개인의 경제적인 실패에 대해서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우리의 인식으로부터 the story stems from that 거기서로부터 그거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래요 다시 그 주부님으로 돌아가세요 주부 김씨 so many middle class ordinary people live with so much debt I can totally empathize with people who join the game 네 뭐 어려운 내용은 없죠 so many middle class 너무나도 많은 중산층과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ordinary people live with so much debt 너무나도 많은 빚을 가지고 살아간다 I can totally empathize with 나는 완전히 공감할 수 있다 with people who join the game 그 게임 오징어 게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공감할 수 있다 조금 의역해서 얘기를 하면 완전히 이해가 간다 라는 그런 얘기죠 저는 그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공감에 대한 얘기죠 I can totally empathize with people who join the game 자 마지막으로 부산대학교의 어느 교수가 한 얘기예요 pues, there's this dissonance between tit와 인글들의 pride that this korean show is dominating netflix all around the world and the discomfort with what the show appears to expose about korea There's this dissonance between Korean pride that this korean show is dominating netflix all around the world and the discomfort with what the show appears to expose about Korea There's this dissonance between A and B 네 dissonance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거의 써본 적이 없는 단어인데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알게 된 배운 표현인데요 There's this dissonance between A and B 라고 하면은 A와 B 사이에 엇갈린 마음이 있다 엇갈리는 두 가지의 마음이 이렇게 뒤섞여 있다 이런 느낌의 표현이에요 There's this dissonance between A and B 그래서 A가 뭐냐면 Korean pride 한국인들의 어떤 자부심 That this Korean show is dominating Netflix around the world 이 드라마가 전세계적으로 넷플릭스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동시에 And the discomfort 어떤 것에 불편한 마음 The discomfort with what the show appears to expose about Korea 그 드라마에서 드러나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뒤섞여 있다 엇갈린 이 두 마음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과 동시에 그 불편함이 Dissonance 가 있다 이게 엇갈리게 뒤섞여 있다 There's this dissonance between Korean pride That this Korean show is dominating Netflix all around the world And the discomfort with what the show appears to expose 자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잠깐만 모든 영화가 모든 드라마가 다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 중에는 좋은 이야기도 있을 거고 안 좋은 이야기도 있을 거고 슬픈 것도 있을 거고 행복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 현실적인 것도 있을 거고 판타지도 있을 거고요 그게 다 섞여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이게 우리의 얼마나 힘든 삶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맥락에 기사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얼마나 오징어게임이 사람들의 깊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런 내용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걸 얼마나 관심 깊게 보고 있는지를 네 저는 그거를 실감한 거 같아요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it's just a TV show It's just a TV show, right?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한 내용 중에서요 여러분이 몇 가지만이라도 심지어 하나라도 뭔가 좀 인상 깊게 남는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내용을 다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